코 Tulsi 사진의 영상은 거기야! 너무 귀엽지? 사실 나 이걸 봤거든 스커트야? 응 다진이야? 응 사실 나 이걸 봤거든 이거 입어볼게요 옷은 진짜 예쁘다 되게 귀엽다 응 너무 귀엽다 너무 맘에다 갈겨 괜찮다 루기투 진쎄 루기투 너무 귀엽다 근데 이거 아까 브란스 커피 봤을 때 진짜 보여 여기? 응 잘 어울린데? 귀여워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샐물을 조리는 거 콘서트에 들어가고 샐물이 힘이라 이렇게 같이 들어가야겠다 쇼핑하고 밥 먹으니까 뉴욕이야 뉴욕이시네요 안 물어봤는데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약간 짜시네요 여기야 너 생명체니? 서로 있는 거야? 어머 어떡해 30장 가는? 그냥 신중해 봐야돼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진짜 예쁘다 아 이게 좀 튀어서? 응 그치? 응 취향 소나무 이걸 어떻게 안 사? 너무 귀엽다 어떻게 손이 왜 핑크색이지? 뭔가 맨날 연희동에서 보는 화를 있던 거 같아 옆에서 볼까? 응 네 많이 팔아요 짜증나 근데 엄청 난데? 맛있겠다 맛있겠다 음 맛있겠다 이걸 이렇게 뿌려놔서 다 뿌려줬어? 응 기억 안 나는데 그냥 난 척한 거 같지? 담만 뿌리고 모자로만 뿌리면 좋지 그냥 이 농수 농란한 칼질이 시작됐다 개판이 됐네 오빠 이렇게 모짜루야 왜? 나 진짜 웃겨 맛있다 맛있다 엄청 뽁실래 나 좀 더 줘? 응 존맛 존맛 굿 갈 겁니다 난 역시 가을이 너무 좋아 어우 가을이구만 멀리 잔뜩 경기하는구만 맛있게 먹어봐 안녕 좋은데? 상큼한데 우주야 퀵쌤 응 놀랄게요 네 나 다 짧아 좋겠다 왜? 응 너 이쁘다 20대 초반에 너도 좋아 20대 초반에도? 에이 저거 아니야 아니야? 조금 더 AA 스타일이어야 돼 너 막 테니스 스커트 입고 나잖아 나도 비니 사고 싶어서 그래서 스투시 가자 아니 베레모지 이쁜데? 응 존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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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영화 그 뭐지? 영화 그거 캐리나 어 그거 존똑 똑같아 이간이 진짜 좁은 사람이 쓰는 거 아니야? 나도 나 우와 너무 네 건데? 아니 근데 나도 이게 보여 근데 뭔가 되게 불쾌하게 생겼어 벌레 에이 야 나 뭔가 쥬도에 혼자 온전한 거 고무로고 찍을 거야 진짜 이상한데? 왜? 왜? 떨나 야 이거 뭐야? 겁나 웃기지? 세상에 이렇게 초라할 수가 있어 근데 형 예쁘다 야 그치? 야 진짜 예쁜데? 야 근데 나 요즘은 응 이런 하 하 야 양말 쓴 강아지 같은데? 하 하 짜증나 이거 왜? 왜 이런 거야 응 형 가사 킹 봤는데 나는? 가사? 어 너무 킹 봤는데? 뭐야 블러 처리 해줄래? 싫어 왜 이렇게 화련된 줄 몰랐어 하 하 하 하 하 폴로와서 치고 너무 히키코몰인거지 응 친구가 없지 응 친구가 없지 응 애플 받았어? 응 애플잼 꼼이 아니고 애플잼인데 물과 품처럼 사라져 나 또 홀로기를 해놔야지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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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마사지 시리즈 양념장 유닛 바다른 크롬 이거 내 거 같은데? 너무 귀여워 바로 내려놨지 김치 굉장히 아프지 않니? 어이없지만 일단 입어보러 갔습니다. 읽으면 어울리는데? 참 여름으로 상당히 많이 부르는 치마인가요? 이거 시향지도 다 형태가 다르다? 신기하지? 어떠세요? 얼음스럽고 고급스러운 향이네요. 저랑 잘 어울린달까? 하하하하 맛있겠다. 난 괜찮아. 오빠 못먹잖아. 좋아. 안녕하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tan 에이